포크 맞췄어 아까 전에 포크 맞췄어 글쎄 너희들이 얘기하면서 놀아 어 이건 누군데지? 아 응 연수야 우리 다리 봐보자 다른데 알겠어 재밌다 우리 집 가보자 우리 집? 우리 집 아까 전에 갔다 온다 우리 집에 내꺼 내꺼 내 체리 내꺼야 너는 내 체리 내 체리 내 체리 너무 욕심부렸네 주머니 가득하네 꽉 찼는데 집 끝차에 나무 심어 그래 채리 들고 가자 나무 심자 나무 그냥 저 채리 먹을까? 근데 어떻게 먹지 채리는? 어떻게 심고? 우와 정말 예쁘다 이따가 오는 길에 싸야지 몇 개 많이 심어 여기 누구 줄이지? 갔던 데가? 갔던 데 같은데? 아까 저에게 포크인가? 네 포크가 어려워 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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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잡으자 어? 한 개 넣고 물고기 잡으자 기다려 아까 전에 물고기 있었어 우리 위에 올라가야죠 어 저 빨간 장미 예쁘다 너무 욕심보셨다 빨간 장미 이따가 데리러 올게 근데 아까 전에 물고기 보였는데 아깝게가 못 잡았어 진짜 물고기 있었어? 어 아 어차피 지금 꽉 차 있잖아 주머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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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은 놈이 다시 아니야 너 있다 오리즌 맞나? 오리즌 그럴까? 오리즌 오리즌 맞겠지? 어 맞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짓지? 아 주머니 주머니 안을 여기 주머니 지내으를 에이 다리 쑥아야돼 에이 이거 떤 바리 아빠 얼굴 어떻게 다르시나? 찾아볼게 황대가 뭐야 아빠? 바닷속 생물중에 하나? 조개처럼 생긴거 아닐까? 다른이한테 물어볼까? 내가 제일 가까워 나물침대 누웠어 건물 더 크게 만들 수 있대 백화점으로도 만들고 그런대 친해지려면 말을 많이 하면 된대 삽 어 삽을 사가지고 한 다음 심어야 되나보다 응 삽 나졌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 황이가 물어봤어? 아니요 알려줬어? 응 얘가 좋네 삽 이거 마을에 몸이 맡기세요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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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삽 삽 삽 삽 삽 삽 심고 따고 팔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대 가볼래 심어서 더 많아지고 설명 좀 막 친구들한테 이렇게 동물들한테 막 말 걸어가지고 친해지면 좋대 왜요? 근데 집값이 좀 비싸대 네 비싸요 엄청 어 근데 그거 열심히 막 과일 따고 물고기 잡고 곤충 잡고 해가지고 활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대 아 티켓 팔아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 너구리 거기 가면 돼 아 너구리 거기 가면 돼 오 삽도 종류하여 가겠네 너구리 집 아니 너구리 집이 아니라 너구리 가게 가야 돼 너구리 가게 가 있지 너구리 삽을 사야도 되는구나 얘가 알려줬어요 너구리 가 하고 너귀는 보물이 많이 숨겨져 있대요 이 마을에는 빨간 장미에 있다가 삽 내가 체리 심고 있다가 데리러 올게 너귀가 지금 관리된 거니까 짠 좀만 더 가면 너구리 내드리네 아 이게 요일하고 시간마다 막 다른 것들이 나온대 다른 사람도 지나가고 막 새들도 날라가고 멋있다 내가 돈이 없잖아 내가 돈이 없잖아 왜 어 어 어 언제까지 돌아다녀야돼 어 언제까지 돌아다녀야돼 인사 다 안했잖아 아니 인사 다 한 거 같애 뭔가가 여기 안했잖아 지도와가 이 집도 안했죠 아 이 집은 빈집이에요 큰 거는 너귀 아니다 너귀 둘 중에 한 게 아니다 누나 우리 물고기 잡아오자 우선 인사 다 해야지 너구리한테 이제 막 딴 거 할 수 있지 돈 벌어야돼 그래서 너구리한테 집값이 너무 비싸 아 이거 너무 약간 현실적이다 집값이 너무 비싸 마리온 만났잖아 네 아니 절벽 따라서 쭉 아파 넘어가는 일이 있을걸 너긴 집이야 너긴 집이야 작은 건 무조건 다 빈집이야 어 새다 새도 잡아봐 어떻게 잡아요 주머니가 꽉 차지는데 근데 어떻게 잡아 파리채 같은 아니 파리채 어 그런 거 있대 그런 걸로 잡아야 되지 않아 새총이 풍어 그렇대 어 새총을 넣어 이거 같다 이거 에이 내가 몇 번 해줘서 다행 다행이야 너 어딨어 으악 벌써 넘기고 왔다가 저쪽까지 한거야 또 계속 한 같게 둘다가 한 같게 둘다가 아 근데 너구리가 날 알고 있어 아 근데 너구리가 날 알고 있어 쭉 내려가봐 그러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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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아래로 쭉 내려가 나 절벽 나오면 네 절격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가 진짜 맞아요? 응? 절격 따라서 내려가면 되게 나아 오케이 알아요 내려가면 되게 나아 나 왼쪽으로 쭉 가 거기 있는 집들을 방문해 이건 알고 어디 나? 응 다 짜봤어요 제가 방문하는 집을 오케이 형 이쪽 어딘가였어요 어 어 네 가보지 않았나 가보지 않았나 가보지 않았나? 우선 한번 가봐요 가봤어요 아우 가봤어요 턱 챙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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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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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사하는 걸로 끝내자 근데 누구 안 했어? 봐봐 지도 한 명씩 확인 그냥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 뭐 많이 뭐 했잖아요 너들이 사불이나 얘기했고 포크 얘기 그냥 해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하지 않았어? 안 했던 거 같은데 나도 얘기해야지 아이 귀여워 오 요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 밖인데 응 아 소녀드 루카 선생님 아 여러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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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네. 왼쪽 위에. 알려줘서. 아닌데. 우어야. 우어. 알려줘. 알려줘서. 그래.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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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사람도 주머니 안 될 수 있다 그런가 봐 너서 들고 가서 거기다 옮긴나 봐 거기 옮길나 봐 얘랑 말했으니까 사슬이나 쟤랑 말 안 해놨어 했어 안 했을 수 있지 안 했을 수 있지 펭귄 했잖아 이거 타버린다 아와 얘기 얘기를 해야지 인사한 걸로 그것도 해주고 인사한 걸로 했어 얘기했어? 너무 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오른쪽으로 쭉 왜 그래? 나 뭐 하고 싶다 나 저 시간 너무 힘들어 어 누나 하은이 어떻게 인사만 다 하게 할까? 너무 어려워 너 뭐로 했어? 사물이나 어 인사했어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사무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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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충고? 눈 까빡까빡 하면서 어떻게? 이사가기도 한데 다른 마을에 놀러 갈 수도 있대 네 오 띠띠 너 버스장류장으로 가면 돼 오케이 와우 우리 클레벌 왔어 이 정도면 다 하지 않았나? 아 돼지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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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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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포크 포크 뭐 포크 내가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봐봐? 너네 따라가면 내려가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 어디 있니? 아니 바다에 가까워 바다로 따라가면 나올거야 너기가 돼지 집인가? 우리 집이지? 아니 matter 어떻게 알아요? 머리 조그맣게 영어로 써있는 것 같은데? 시? 아 딩뇨가 어디에요? 딩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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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이거 A Shift Caps가 아니라 Shift 눌러야지 Left hand side No Shift No hold to left Left Down Yes Ah Ah Oh 그냥 써 아 왼쪽에 있어 왼쪽에 나가서 여기요? 응 아니 더 왼쪽 이거? 눌러봐 포크 누르면 나오죠 어딘지 아 그러면 우리집부터 찾아가면 되겠네 응 응 이제 우리집이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되나 아 제지를 하라 여기 어디선가 봤는데 Go down 지도 확인 아 저기갔다 우선 지도 어 가까이 왔다 여기다 아 밖에 나왔다 오른쪽에 있었어 다운 응 응 아 응 응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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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구리 아저씨 너구리 아저씨 찾아가면 되겠네 찾아가면 되겠네 너구리 아저씨 너구리 아저씨 너구리 아저씨 아 그냥 다리 건너야지 응 어 저거 체리 내가 놓고갔던 체리다 응응응응 욕심부렸다가 주머니에다가 못두는 너구리 아저씨 위에 있지않나 아구리 아저씨 아구리 아저씨 어 어 빨간장미 픽업해 준비를 했는데 주머니가 어떻게 되지 주머니가 어떻게 되지 뭐 먹을지 않아 응응 근데 어떻게 먹지 근데 어떻게 먹지 꽃 넣어봐 꽃 좀 들어가나 응 응응 응응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응응 하긴 보낼사람이 없으니까 응응 왼쪽으로 쭉 가야겠네 응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모르겠어 응 얘기 많이 하면 된데 근데 일단 친구를 어떻게 사지 아니 친구를 어떻게 사지 어떻게 저장하는 적을 뭐 얘기 많이 하면 알려주지 않을까 응 응 올라가야 돼 여기다 나문들 가자 하아 하아 저건가 저건가 아니다 어 빨간장미 있다가 잘자 왼쪽 올라가 이쪽에 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만 놔 둬 não 마크 놔 둬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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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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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많은데 아 아 아 여기까지 아 부부 부J 띔 띔 띔 띔 여러 꼬삐 꼬마 꼬마 꼬마, 여기에서 걸냐? .. 어딨지? 3. 4. 5. 5. 6. 6. 7. 8. 8. 8. 9. 10. 11. 11. 11. 12. 15. 22. 21. 22. 22. 22. 저장! 다시 처음부터 하면 애들 전화 위에 있죠? 위에? 위에? 어 저거 나중에 건드리지 말래 됐다 세이 빠이빠이 얘들아 안녕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